안녕하세요. 저는 9개월 만에 동차에 합격한 27살 대학생 정연재입니다. 저는 전업으로 9개월간 공부를 해서 1차와 2차 모두 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9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시험 자체의 난이도도 있고 시험 분량이 많은 시험이고 많은 분들이 2년 이상 공부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붙을 거라고 기대는 못했지만 붙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로를 고민함에 있어서 저는 당장의 빠른 취업보다는 공부기간이 있고 제 스스로가 고생을 하더라도 전문직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길게 봤을 때 커리어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어떤 직장에 가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었고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어 저와 맞다고 생각되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후기가 가장 많았고 저는 모든 학원의 무료 강의를 다 들어보고 학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스티비의 무료 강의가 가장 자료나 강사님들의 강사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박세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수업이 굉장히 컴팩트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빠지는 내용이 없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자동차보험이란 것 자체가 입문하기가 어렵지만 반복해서 듣고 외워야 할 것을 암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시험 문제에 적합한 답을 쓸 수 있게 되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박세원 교수님의 자료를 보고 외우고 또 강의를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윤 강사님의 배상책임보험 및 근로자재에는 우선 강사님의 설명과 자료가 항상 굉장히 쉽게 알려주십니다. 배상책임이란 과목이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만 공부를 할수록 계산하는 문제도 많고 약술도 양이 많아서 뒤로 갈수록 공부하기 버거워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김태윤 강사님은 자료를 많이 제공해주시고 친절한 설명과 문제를 많이 제공해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3보험의 윤종길 교수님은 우선 카톡으로 질문을 많이 받아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시험 전날까지 교수님과 카톡을 하면서 시험에 대한 질문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3보험을 강의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제의 퀄리티나 모의고사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3보험의 경우 약관과 장애분류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정확하게 외워도 문제에서 그것을 꼬아서 내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종길 강사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수험생들이 헷갈릴만한 부분을 짚어서 문제를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외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시켜주셔서 마지막까지 자만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이론의 김유나 선생님은 우선 책이 굉장히 두껍지만 자세하고 그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양이 많아 보일지는 몰라도 보다 보면 그림들은 금방금방 눈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머리에 잘 남습니다. 의학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생소한 단어와 그림 때문에 입문하기가 힘들지만 그림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새 직관적으로 의학이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모의고사 문제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실전에 맞게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윤종길 교수님과 카톡으로 질문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1차 시험 준비도 윤종길 선생님의 강의로 하고 2차 시험 3보험도 같이 준비를 해서 저는 인터넷 강의만 들었지만 내적 친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느꼈습니다. 윤종길 강사님은 수험생의 질문을 일일이 카톡으로 다 친절히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사소한 것이 생기면 고민 없이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강사님의 빠르고 친절한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되고 수험생활에 힘이 되어줬습니다. 저는 10월 중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매일 12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2차 시험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1차 시험 공부는 1차 시험 3주 전부터 2차 시험 공부를 중단하고 1차 시험에만 전념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1차 시험의 같은 경우는 우선 보험계약법부터 시작해서 인스티비의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보험업법 모두 인스티비의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론 설명이 자세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업수험생이었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윤종길 강사님의 보험계약법을 반복해서 들었고 손해사정이론과 보험업법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참조했습니다. 3주 정도 전업으로 공부한 것에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였다거나 2차에 많은 집중을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재산보험의 경우 약관과 장애분류표를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고 강사님이 끊임없이 강조를 하십니다. 1차 합격 같은 경우는 3과목을 보는데 그 중에서 저는 보험계약법에 가장 집중을 했습니다. 보험계약법이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과목 평균으로 점수를 내기 때문에 한 과목에서 고득점을 맞고 나머지에서 40점을 넘기면 시험에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험업법은 상대적으로 양이 많고 손해사정이론은 시험 범위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계약법에 집중을 해서 보험계약법의 고득점을 맞도록 노력했습니다. 저 또한 장애분류표와 약관을 반복해서 시험 전날까지 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에서는 문제를 꼬아서 내다보면 그 부분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애분류표와 약관을 외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림도 그려보고 녹음을 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손으로 써보기도 하면서 가진 방법으로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의학이론회 같은 경우 용어가 많이 생소하고 그림도 많고 범위도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방식대로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만들기도 하고 손꼬무역 책을 반복해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기본서는 처음에 공부하기는 좋지만 이후 시간을 아끼면서 반복해서 보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도 한 3시간이면 전 범위를 볼 수 있게끔 양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배상책임이론의 경우 둘 다 공통적으로 사례 문제가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례 문제에 집중을 하고 강사님도 많은 사례 문제를 다뤄주시지만 정작 시험 문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약술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 배상책임의 보험 같은 경우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례 문제는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만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보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약술을 위주로 정확하고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저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빠른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목에서 정확하고 빠른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증사 시험은 서수령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수가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골고루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문제의 분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길어질수록 그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채점하는 교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는 정확한 키워드와 문제가 묻는 바에 맞는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하지 길고 깊은 이해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키워드를 쓸 수 있도록 저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 분량이 길거나 자세하진 않지만 꼭 들어가야 할 키워드를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공부를 시작할 때 부모님이 출근을 하실 때 매일 같이 나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저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자고 싶은 마음도 크고 시간이 많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출근하는 시간만큼은 저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평일과 토요일까지 빠짐없이 항상 9시에는 나가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인스티비의 모의고사가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른 학원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 많은 모의고사들을 풀어봅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인스티비의 모의고사가 퀄리티가 좋고 시험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이도나 분량이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다뤄주시고 수험생들이 모를 만한 점들을 집어주십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적중률이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로 우선 공부가 슬럼프가 왔을 때는 친구를 만나 밥을 함께 먹거나 전화를 하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 어디를 놀러가거나 취미생활 같은 것은 운동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슬럼프가 많이 오고 공부하기 싫을 때가 많았지만 이 순간을 극복해서 한 시간이라도 공부를 더 한다면 저와 비슷한 수험생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슬럼프를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당일에 루틴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은 서수령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직 시험과 다르게 하루 만에 4과목 시험을 다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시험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에 맞춰 훈련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는 거의 점심을 먹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생활이 익숙해지고 집중력도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일에 맞춰서 루틴을 정하는 것이 의외로 시험에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목의 배상책임보험의 시간 부족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항상 정확한 답변은 쓰는 자신이 있는데 시간 내에 답변을 다 쓰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문제풀이 순서를 정해두고 시험 직전 파본 검사를 할 때 시험 문제가 내 예상대로 나왔는지 확인을 하면서 파본을 검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에서도 저의 루틴대로 연습했던 대로 시간 낭비 없이 시험을 잘 응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약술 문제나 의학이론의 내용 그리고 산보험의 약관 등과 같이 많은 양 때문에 좌절을 하게 됩니다. 암기했던 것도 또 잊어버리고 모의고사 칠 때 되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하고 포기할까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채워나가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빠르게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빠른 암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또 마지막까지 좌절하지 않고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끝까지 완주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가 되어 가장 처음이자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면서 공부를 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이렇게 공부에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처음이었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자격증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손해 사정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